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0일 체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대검에서 조남관 총장 대행 주제로 해서 전국에 있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무혐의 처분이 합당한가 아니면 기소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제 오전부터 토론을 한 겁니다. 이 토론의 결과 무혐의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과정 이 일련의 소동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 사람을 원포인트로 대검 감찰부에다가 임명을 해서 사실상 이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여권에서 한명숙 구하기 지금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한명숙 구하기는 굉장히 오랜 프로젝트였다. 왜 이럴까? 그 과정 이유 이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 사건이 맨 처음에 불거진 게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한테 뇌물을 줬다고 그렇게 판명이 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하고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무부에다가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허위로 법정 증언을 하라는 강요가 있었다. 이런 식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소자입니다. 제소자. 제소자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검증이 필요했던 제소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되니까 또 다른 감빵 동료 한만호 씨의 또 다른 감빵 동료인 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수감 중입니다. 다 사기죄 이런 걸 수감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뉴스타파, MBC, 뭐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친여 매체다. 이렇게 소문이 나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팀 우희준 교사가 있었다고 또 이 사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최모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또 다른 감빵 동료인 한모 씨가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감빵 동료가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작년 6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연속으로 감빵 동료들 세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그러는데 6월에 위증 강의가 없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소자들 간에 두 명은 위증 강의가 있었다고 그러고 한 명은 없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냥 제소자들의 이런저런 주장 이것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을 곧바로 받아서 집권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록에 보면 최 씨가 진정서를 처음에 4월에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당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 이가 한명숙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이거를 뇌물 혐의가 없는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무참하게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애당초 없었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힘을 실으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그러면 우희준 교사가 있어서 결국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는 원래 없던 거를 검찰이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전세 자금에서 1억 원짜리 1만 원씩 수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억 원은 돌려줬다고 하고요. 총 9억 원을 받은 건데 3억 원은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이건 뇌물이다. 전원일치로. 이렇게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제소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했다는 거 그거 하나 한두 개 증언 가지고서 뒤집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박봉계 장관이 얘기하듯이 그 과정에서 우희준 교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건 검찰의 수사 관행에 관한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거는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거를 검증해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추미애 전 장관도 임은정 연구관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금 박봉계 장관도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어제 조남관 총장 대행이 원래는 수사지휘권 내용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거였는데 부장이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 짜놓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대검 부장이 7명입니다. 총장 있고 대검 부장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다 추미애 사단이죠. 그러니까 박봉계 장관이 왜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추미애 사단 사람들이니까 이 결정은 뻔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남관 총장 대행이 맞불렀습니다. 아, 그 지침에 보면 이런 회의는 부장회의만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고 물론 부장회의도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장들은 총장의 참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국 고검장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따라서 그러면 고검장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해서 어제 열린 건데 오전 10시부터 무려 밤 11시 정도까지 13시간 반 정도가 열렸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제 허정수 감찰 3과장 이 사람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이 사람은 기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수사검사 뭐 이런 사람들의 기소의견 뭐 이런 걸 쭉 듣고서 이제 결국은 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원래는 조남관 대행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표결에서 빠지기로 했었는데 밤 11시간 넘어서 갑자기 나도 표결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남관 대행이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남관 대행이 아니다 이건 기명 투표를 해야지 그러니까 한동수 부장이 조남관 대행한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결의 다수가 이런 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명 투표를 했더니 이게 대검부장 7명 그 다음에 조남관 대행 그 다음에 일선고검장 6명에서 14명입니다.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2명은 기소를 주장한 2명은 누구겠느냐 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아마도 이 두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명이 기권을 했는데 이건 아마 그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대검부장들 중에 2명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 뭐 이런 사람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그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그 고검장 6명은 전원불기소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남긴 것 이라고 제가 이 소동이 남긴 것이라고 했는데 자 박범계 장관은 어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퇴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살짝 후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김태현 원내대표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한테 죄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명숙 구하기로 출발했던 것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이런 약간의 뭐 인권침해적 요소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러면 결국 한명숙 뇌물 사건이 약간 희석이 되죠. 물타기가 약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만약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 뭐 과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주장할 근거는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시한 건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략 뭐 어제 대검 부장의 의회 고검장의 의회 결론을 왜냐하면 퇴근한 거는 훨씬 전이니까 그전에 약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첫 번째 재소자들 물론 재소자라고 그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소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내용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 또는 사기 혐의로 지금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이 다른데 그걸 들어주다 보면 그럼 수사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소자는 재소자 말은 다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신중하게. 이거는 지금 김태현 민주당 원내대표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관은 지금 이 재소자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곤란하다는 거지. 관심은 두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권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다든가. 아니면 검찰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최소한의 조사기관한테 조사를 맡기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이 재소자 말을 덜썩 믿고 검찰이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소동이고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사기꾼들 주장 들어가지고서 뭐 검찰을 공격했던 게 라임 사태 있었죠.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있었죠.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꾼 말 믿고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게 과거 이회창 후보에 대한 병풍. 그때 김대엽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김대엽 사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특히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도 이런 사기꾼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을 해야 된다. 선거 때 또 나올 겁니다. 또 사기꾼이 등장할 것이다. 김대엽처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는 이게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양쪽의 주장이 진실공방처럼 벌어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검증이 됩니다. 그게 김대엽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대로 다 미쳐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 과정을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명숙 구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권 사람들은 이제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박범기 장관처럼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인권침해적이 이렇게 지금 와서 약간 발을 빼고 있는데 김태민 민주당 원내역표 작년에 얘기한 거 보세요. 한명숙한테 누명을 씌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명을 씌웠다고 했다. 결국 한명숙 구하기죠. 한명숙의 누명을 벗겨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워낙 증거가 명백하니까 지금 와서 약간 발을 빼고 마치 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권보호 좋죠. 그러나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검찰의 1차 업무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인권보호가 제1의 목표다 그러면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죠.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의 임무가 인권보호죠. 검찰은 수사가 첫 번째 임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좀 서로 관계를 제대로 판단을 해라. 또 이런 교훈을 얻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의 과정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게 친정권 검사들 친정권 검사들은 무조건 검사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똑같은 걸 보고 그리고 친정권 검사가 아니다. 아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검장들이나 또는 대검의 이종근 한동수 이런 사람 빼고 나머지 부장들도 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 약간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소송을 벌이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대놓고 친정권 검사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검사들 사이에 똑같은 일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거는 결국 검찰이 두 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있을 때부터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러면 결국은 뭡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하는 걸 본다면 이 소동은요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가부를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부분을 본말을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년 4월부터 시작됐던 이 한명숙 구하기 소동 지금 와서는 이 사람들이 발을 빼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쭉 점검을 해드렸고 이 소동이 결국 검찰의 신뢰 추락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것만 남겼다. 정말 상처만 남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